2020년 7월 말에 최종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련동 15-1번지 일대를 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건 일부 공무원의 토지 매입과 사업계획정보관의 관련성은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력 방송사가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최근 LH 공사 땅 투기에 편승해서 이천시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에서는 명명백백 오해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푸드플랜 관련자들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할 것입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와 일부 SNS상의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형사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오해와 불신에 맞서서 당당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헤쳐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일보 홍성령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투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시 차원의 어떤 조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거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그런 의미서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그렇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천시 자체 내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해도 믿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겁니다. 수사에서 밝히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점이 저희들로서는 주장 자체에 의해서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푸드통합지원센터의 부지는 1단의 토지입니다. 한 덩어리의 토지예요. 물론 필지가 나눠져 있는데 지금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내 땅이 거기에 들어가서 손해가 나니까 빼달라. 내지는 이 사업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그 땅에 들어가 있는 일부 토지가 공무원 소유라고 하면서 그 땅은 돈을 버는 투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또 따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 사실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주장 자체에 의해서 모순된 주장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의혹이라는 거 우리 생각으로 정리하는 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저희는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해서 그 사실관계 밝힐 거고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게 언론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들에게 올바른 여론이 제대로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진실을 보도하는 거고요. 그 진실을 보도하는데 권력이 못하게 하면 언론의 자유로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법에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A, B, C 이렇게 확인될 수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그 진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 연결을 시키는 게 우리가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메꾸는 사실과 사실 사이의 그 간격은 이 생각은 철저하게 상식에 기초해야 됩니다. 상식에 기초해도 우리가 상식적인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라도 예외적인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면 나의 추론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상식에 입각한 그 생각으로서 사실과 사실과의 관계를 연결시킨다면 그래도 그것은 하나의 어떤 과실이거나 이렇지만 사실과 사실 사이의 그 간격을 잇는 그 생각이 아주 비상식적인 거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했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특히 언론이 그러면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극적인 기사 지금 LH 공사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사를 쓰면 많은 사람이 읽으니까 그런데 언론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상 기자입니다. 저기 아까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2020년 4월 달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받으셨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제 기억에 가장 큰 것은 부지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너무 넓은 부지여서 그렇게 지적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계획을 보면 단순한 물류센터가 아니라 물류센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물류푸드 지원센터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당시 계획에 나왔던 것을 보면 단순히 그런 유통 물류 관계가 아니라 뒤에 연결을 해서 산책로도 만드시고 체험농장도 만드시고 이런 계획이었었잖아요. 그럼 당시 거기 부지를 줄여서 하실 수도 있지 않았던 사업인가 싶은데요. 그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질문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애당초 여기가 부지가 넓어서 지금 재검토로 의견을 받으신 거잖아요. 행안부로부터. 그러면 규모를 축소해서도 가능하지 않으셨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업 계획을 잡고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 거기서 지적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투어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힘들고요. 그러면 거기 지적한 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달리 계획을 잡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유련동으로 지정을 하신 거잖아요. 이걸로 문제가 생겼는데 유련동으로 지정을 하셨을 때는 이런 별도의 용역이나 부지 선정에 관한 건 정확하게 내용을 밝혀줄 수 있나요? 용역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개 부지 중에서 많은 변을 고려하고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거기를 다녀가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거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당시 민원인들이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을 때 먹건추진위원회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분들한테 비대위들한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밴드에서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제가 사실 확인해보니까 거기에도 이번에도 누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건 시도위원들이 거기 지금 당연직 의원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민원인들한테 이런 민원 제기에 대해서 내용 증명 띄운 부분은 좀 차고 안 연다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시도위원들이 몰랐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만약에 그것이 사실관계에서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시키고 수사를 의뢰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먹거리추진위원회에서 명의로 회장 명의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셨어요. 그분이 발송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러면 지금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제기됐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시에서 확인되신 내용이 있냐는 거죠? 그 대체로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르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 방송사만 그런가요? 많은 언론들이 물론 경쟁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생존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방송을 우리 기사를 많이 많이 보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단정적으로 하나요? 단정적으로 하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되니까 의혹 제기로 하죠. 의혹 제기만으로 성공을 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저는 언론의 그러한 마음가짐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수사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그 방송사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언론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들 시민들이 여론이 정말 제대로 형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과 의견이 분리가 돼야 되고 의견은 상식에 기초해야 되고 상식에 기초한 의견이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LH 사건이 터지니까 아 이거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 굉장히 많이 볼 거야. 이렇게도 좋은 건지 이 사건은 사실은 소송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수사 의뢰에서 밝히고 대신에 그 이후에 이 시점으로 돌아와서 JTBC를 이야기할 거고 또다시 넘어서는 JTBC와 같이 아는 방송사는 어디 있는지 다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되죠. 그렇게 언론사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정도 안 가지고 저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상업적인 언론들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JTBC하고 지난번에 조선일보하고 그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보다도 또 다르죠. 그러나 지금은 의혹 제기를 통해서 빠져나갈 길을 열어두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언론이 그래도 되는지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JTBC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그래야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딱 한 번만 마이크 딱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수장님께서 오해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자들의 범주하고 어떤 식의로 수사 의뢰를 하실 방침이신지 이게 누가 고발을 하든지 뭐가 돼야지 수사가 될 거 아닙니까? 수사 의뢰하면 수사에 착수하겠죠. 지금도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책정할 건 아니고요. 지금 의혹 제기된 부분들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그 땅을 산 것이 내부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땅 투기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겁니다. 범주를 우리가 정해서 여기까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멈춰질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수사를 하면서 수사관조차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드러난 객관적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팩트에 의해서 이 사실관계 연결이 상식에 입각해서 이게 순조로운지 제가 보기에는 막 넘어다니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아주 특단의 연결을 시키려면 진짜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단의 사정을 제시를 해줘야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서는 이러한 특단의 사정이 있으니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아도 이것은 연결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수사과정에서도 밝혀야 되고요. 우리가 법률이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 상식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법률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살아나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의 기초에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사를 보면 방송도 그렇지만 신문기사도 타이틀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그 타이틀과 내용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간 없는 사람들이 타이틀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타이틀이 사실이라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쓰는 사람들은 그걸 노리고 쓰지 않나요? 저는 거기에 언론의 사명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건은 부득이 LH공사 사건이 지금 땅 투기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이 시점에 실제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 사건이 포착이 되어지고 한다면 당연히 기사권이 아주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럴 뜻해서 조사를 해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까지 그것을 마치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의혹이 불러일으켜져서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 없는 쪽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면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자기가 그 위험에 빠지면 누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 사회가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문제는 그러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JTBC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원래는 없었던 언론 브리핑이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요. 딱 한 번만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 JTBC 어제께 뉴스라는 걸 저희가 좀 봤는데요. 언론사 입장에서 너무 진실이 아닌 그런 거를 정말 사실처럼 이렇게 내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 저희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푸드플랜 사업을 지금 많은 공직자하고 연결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직자들이 그 땅을 산 시점이 2016년인데 푸드플랜 사업을 정확하게 언제 기획을 하시게 됐습니까? 이거를 지금 좀 밝혀줄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그 내용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거기에 언급이 된 건데요. 땅을 산 거는 2017년이라고 이렇게 등기부부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 6월에 선거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2018년 2월달 두 번째 주에 출마 선언을 했고요. 후보였지 않습니까? 후보로서 5월경 4, 5월경에 제가 공약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이 푸드플랜 저기였었고요. 그러면 당선될지 안 될지도 알 수도 없는 사람의 그러한 당선된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당선되었고 그 해 가을에 이 푸드종합지원센터 푸드플랜 이 계획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용역도 이제 뭐 하고 그러면 그러다가 또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부지가 맨 처음에는 구만리틀 우리가 지금 중앙아파트에서 지금 도로 뚫는 거기에 붙어있는 토지 중에 하나가 적절하다고 해서 추진되다가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하게 되고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17년에 공무원들이 어떠한 이유로 땅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 푸드플랜 이 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와 그 정보를 알고서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기를 했다고 연결시키니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 발표한 것을 봤어요. 31개 시군 중에 지금 이천시가 지금 21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여기 이천시는 지금 도농복합도시가 확실하구나 나가면 시내를 나가면 지금 다 농토인데 농토가 전포가 거의 다 다 지금 농지가 그냥 늘 보이는데 지금 NH와 관련된 이런 게 나오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천시의 큰 투기를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천시장님께서도 이천시의 돈을 거기다 사면 투기를 할 만한 지역이라고 이천시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한번 예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답변 드릴 적은 아닌데요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로 얘기되고 있는 그 땅이 여러 필지이긴 하지만 한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한 덩어리라면 그중에 일부 토지는 억울한 일이고 일부 토지는 특혜를 보고 이런 일도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비춰보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가 지금 한 400여 평 정도 되는 건데 마치 한 만평 정도 산 것처럼 지금 너무 확대되고 이천씨의 이런 것들이 기사화가 돼서 나가고 JTBC라든가 이런 걸 어저께 난 걸 보면서 제가 그쪽 담당자들한테도 그랬어요 언론이 그래서 욕을 먹는다 진실을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오늘 기자회견 시장님께서 해주시는 걸 제가 저희들도 지금 와서 듣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농민과 관련된 농직자들이 있긴 하지만 농업이 거의 주 생산자가 되고 있는 이천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비춰지는 건데 밖으로는 지금 마치 투기를 하려고 그런 걸 한 것처럼 농민이 거의 다 농민들이 많고 농민들이 또 자손들이 많고 이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많은 언론인들이 와서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천씨가 과연 정말 땅 투기를 할 만한 그런 지역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퀘스천 마크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천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여기 계신 언론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저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것들을 언론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시장님께 그런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정말 땅 투기를 할 만한 곳이 이천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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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